쉽고 재미있게 익히면서 읽으면 저절로 외워지는 기적의 한자학습법 2021 진흥회 한자자격시험 2급 한권으로 끝내기를 살펴볼까요? 이 책은 저자가 특별 개발한 한자 3박자 연상학습법 교재로 책장을 넘기는 부분에는 한균 잉크로 인쇄한 안심터치존이 있습니다. 책은 614쪽입니다. 책의 서두에는 어려운 한자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한자 3박자 연상학습법을 소개합니다. 기초일원에서는 구수익히기, 필순 등 한자 공부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개념들을 친절하게 알려주고요. 본격적인 한자 익히기에서는 30일 학습플래너에 맞춰 공부할 수 있도록 일자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어원으로 만들어진 한자들, 연결고리가 있는 한자들, 비슷하여 혼동되는 한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번호를 매겼습니다. 3박자 연상학습법이란 제목을 중심으로 외우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비슷한 글자도 익히면서, 그 글자들이 쓰인 단어까지 외우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해당 날짜의 학습이 끝나면 이렇게 확인 문제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제 3편에서는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실용한자어와 한자성어를 모았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5회분을 수록하여 시험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실전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했고, 시험에 자주 출제된 빈출한자 750자를 모은 소책자를 제공하여 시험 직전까지 휴대하며 암기할 수 있습니다. 한자시험 단기간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방법 시대에듀 지능회의 한자자격시험 한건으로 끝내기를 선택하세요.